오늘은 정말 싱글벙글 웃음이 절로 나오는 하나의 재밌는 글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퐁퐁남이라서 인생의 현타가 오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꼭 이혼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성시대에는 아주 재밌는 하나의 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돌싱들이 이야기하는 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시에 이혼을 축하해요 라고 축하한다는 기쁨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댓글에서는 다들 주말에 뭐하고 지내 혼자 된지 꽤 됐는데 주말에 혼자 있으면 너무 공허하다. 이혼하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제 오열하고 잤다 나도 오열하다가 여성시대 들렀어. 다 힘든 거 맞지? 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엄청 의지하고 있었나봐. 돌싱 4년 차인데 전남편 재혼하는 거 알게듬. 시벌 미친놈 저주해줄게. 오늘 와이라노 왜 이렇게 사무치게 외롭노 시발. 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외로워서 죽기 직전에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혼하고 후회하는 여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보여드린 거고 진짜로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 진짜 상대방이 더치페이 하자고 해서 이혼했거든 이거 상대방이 잘못한 걸로 소송 가능할까? 반반 내자고 하는데 두 달도 못 살고 이혼해버렸네. 연애할 때 돈을 잘 쓰길래 결혼했는데 더치 안 할 거면 내 월급 다 주고 직카드 받아 쓰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한국 여자들은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고 이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여성들은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남자들의 경제권을 잡는 게 목적인지. 나도 혼인신고하자마자 더치하자 말하길래 이혼했어. 결혼하고 경제권 안 주는 건 사기 결혼이야. 나는 진심어린 그녀들의 울분이 보이시죠? 그녀들은 이혼하고 돈 없어서 아주 빌빌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나만 못 살고 있는 것 같지? 전 남편은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아 돈이 있어서 그런가 봐. 같은 느낌으로 돈이 없어서 슬프다는 이 댓글을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어제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 근데 서른 후반 나이에 다시 직장을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집 앞 식당 알바 하는데 이 알바라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으니까 아픈 허리 부여잡고 일하러 갔네. 그 누구도 내 아픔에 관심 없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어. 언제까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막막하다 정말. 이라는 이혼한 fm 여성들의 생활고가 보이시나요? 꼭 정말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내용인데. 더 기분 좋은 내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 1년 지났네. 오늘 대리운전하는데 손님 부부 보고 있자니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자그마한 캐스퍼를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해줬나 봐. 아내랑 남편이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대리 불렀다는데 하하호호 웃는 모습 보니 부러워 미쳐버리겠어. 그렇게 좋지 않은 구형 아파트에 남편 왔고도 별로고 키도 작은데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한박 웃음 짓는 모습이 부럽고 질투나. 돈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날 진짜 사랑해주던 사람과 결혼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돈 한 푼 없이 노년을 평생 남들 운전해주면서 보낼 생각하니까 그만 살고 싶다.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보시죠. 재산 분할 안되는 건가 맘 아프다 여시야. 우리 여기서 나이 많아봤자 30대잖아 인생 길어. 여자는 말이지 이혼하고 더 잘 풀리는 경우 마나 여자는 와인이다 아자아자. 라고 되지도 않는 위로를 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시죠. 우리 퐁퐁이 형들 이 영상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그 남자 사랑했었나봐 후회된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남자 돈만을 사랑했었다고 고백하는 이혼녀들의 처절한 생존기가 보이지 않냔 말이죠.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월급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암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쿠팡 알바를 해서까지 남편을 먹여 살릴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디 현명히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건 남자 쪽이 아니라 여자 쪽이니 말이죠. 꺽 오늘은 기분 좋은 절규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말에 이혼녀들 뭐해 밖에서 다른 행복한 사람들 보면 더 우울할 것 같아 큰일이다 거